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새로 나온 이지풀팁에 대해서 찍어볼텐데 이거 말고는 더이상 나오진 않을거로 예상돼요 계속 팁이 자꾸 나와서 좀 혼동되실 것 같은데 한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지풀팁 같은 경우는 짧은 손톱, 랩핑 이렇게 붙이시는거고 콘팁이나 카누팁 같은 경우는 손톱의 커브나 손톱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붙일 수 있는 연장에 가까운 손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요 그래서 우리 이지풀팁이라고 하는거랑 두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라운드 요거는 오발 그래서 이렇게 두가지가 나와있어요 그래서 얘는 진짜 많이 얇아요 많이 얇아서 이렇게 생겨있어요 얇고 손잡이가 이렇게 없기 때문에 얘가 손잡이 역할을 대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사이즈를 맞춰서 붙일 수 있는건데 여기 안쪽에는 저희가 이제 화학처리를 해놔서 이 안쪽에 손톱에 닿는 부분에는 손으로 이렇게 피부로 만지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요렇게 고대로 빼가지고 손톱 사이즈에 맞춰서 요렇게 붙이는 걸로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떼가지고 붙이셔도 상관은 없는데 요 손잡이가 아무래도 조금 짧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중에 붙이는 방법을 떼가지고 붙이는거랑 요게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에서 붙이는거랑 해가지고 두가지를 보여드릴거에요 저는 지금 벌써 조금 써가지고 팁이 없는데 래핑으로 조금 썼어요 그리고 손톱을 짧게 연장하시는 분들 보면 손톱이 좀 울퉁불퉁하거나 못생긴 분들은 이 이지풀팁을 하면은 되게 효과적으로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보면은 동그란 모양 요렇게 동그란 모양이 있는 아이는 모발 그 다음에 약간 네모지게 나온 아이는 라운드 해서 요렇게 두가지가 이제 출시가 되었구요 저희가 지금 판매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얘는 짧은 손톱에다 하는거라서 어차피 색깔을 붙일거라기 때문에 따로 색깔이 나와있지 않고 그냥 투명해요 그러고 여기 안에 필수곳이 가득 차서 제대로 붙어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누팁이랑 콘팁하고 다르게 무광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서 나와있어요 자 그래서 두가지를 이제 사이즈를 잴건데 자 잘 보일 수 있도록 조금 손톱이 큰 저희 남편 손을 가지고 해볼게요 손톱에 요 폭 요거 요 폭 있잖아요 여기는 너무 많이 작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딱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작게 붙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손톱에 여기 그루브 월 있는 부분 시작부터 여기 끝까지 잘 맞는지 확인을 하고 손톱이 너무 납작해 가지고 핀칭을 주고 싶다고 하면 얘를 이렇게 꼭 눌러서 핀칭을 이렇게 준 다음에 붙이시면 되고 그게 아니다 어 나는 그냥 그대로 붙이고 싶다 납작하게 그러면은 얘를 꾹 눌러서 이렇게 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손톱이 이렇게 스키 점프나 아니면 너무 편편해 가지고 여기에 하이 포인트가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는 손톱에 요 요거를 커브를 이렇게 꾹 눌러서 엄청 얇아서 되게 잘 들어가요 근데 얘를 이렇게 거의 접듯이 접 이렇게 해도 얘가 하얀 줄이 안 생겨요 그렇게 다 만들어 놨거든요 콘팁이랑 카노팁이랑 이집불팁 모두 다 그래서 이렇게 꾹 눌리셔도 하얀 선이 안 생기죠 커브가 이렇게까지 지금 넣었는데도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돌 말듯이 이렇게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C커브를 넣어도 되는 거고 아니시면은 그대로 딱 붙이셔도 되는데 지금 여기 손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입상생활을 할 거고 그리고 여기다 칼날을 바를 거라서 그냥 그대로 재는 걸로 해 볼게요 그래서 꼭 눌러 가지고 잴게요 지금 얘를 재면 손톱이 딱 맞고 얘를 재면 진짜 조금 작아요 근데 칼날을 이제 바를 거기 때문에 래핑만 하고 가실 손님이 나오면 얘가 맞는 거고 얘가 칼날을 발라서 위에다 덮을 거다 하면은 얘로 하셔야 돼요 6번, 6번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 4번, 4번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얘를 이렇게 톡 떼서 붙이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끝자락을 잡고요 이렇게 붙일 건데요 애칭은 원장님들께서 이제 원래 내시는 대로 내주시면 돼요 저는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제거를 하실 거라서 그냥 살짝만 애칭내는 흉내만 한번 내볼게요 이렇게 애칭을 내주고요 손톱에 이 부분 이제 하이 포인트가 너무 꺼져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필속은 양이 좀 많이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필속은 양을 잘 조절해서 하셔야 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팁을 뗐고요 안쪽을 만지지 말고 자, 한번 이렇게 재고 나서 자, 필속은 병젤도 상관없고 통젤도 상관없어요 병이랑 통이랑 다른 게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 안 그래요 똑같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입구가 넓고 쪽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부드럽다 아니면 더 찐득찐득하고 약간 꾸덕하다 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거라서 입구의 차이지 얘가 절대 두 개가 다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자,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준 다음에 얘는 꼭 눌러서 큐어를 할 거라서 중간에다가 자, 갓쪽에다가 여기 갓쪽에다가 그루브 월 있는 데다가 양을 너무 많이 놔두게 되면은 어, 그게 손톱에 여기 살로 쭉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누르면서 그러니까 가운데서부터 쭉 퍼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누르면서 여기 가운데를 누를 거예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입에다가 자, 입에다가 지금 보셨나요? 잠깐? 살짝 깊어 들어왔죠? 그래서 빨리 쏴주는 거예요 중간에서 눌러서 이렇게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누르다가 갑자기 손을 이렇게 딱 바꿨죠? 위에서부터 밑으로 눌러도 되고 밑에서부터 위에서 눌러도 상관은 없거든요 자, 이렇게 꾹 눌렀다가 손을 딱 바꿨어요 이렇게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손톱이 판판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잘 붙어요 근데 그런 손톱 말고 그런 손톱 말고 그런 손톱 말고 커브가 많이 지는 손톱들도 되게 많고 붙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제일 안전한 방법 하나가 쭉 붙이다가 손을 이렇게 딱 바꿔가지고 눌러준 상태에서 바로 큐어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살짝 대충 큐어하다가 이렇게 공기가 쑥 들어갔었어요 그럴 때는 중간을 꾹 눌러주면 자기들 혼자 이렇게 뭉쳐져서 거기 사이를 채워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채워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옆에가 거의 빈 거 없이 이렇게 딱 되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도 턱이 아예 없어요 되게 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시는 방법이 이제 있는 거고 자 이 대를 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저희 신랑이 이걸 받으면서 조금씩 졸때가 있어가지고 눈으로 눈으로 지금 말했어요 졸면 죽는 자 손을 내리고 커브가 어느 정도 딱 있기 때문에 딱 맞춰지거든요 엄청 얇아요 제가 나중에 속오프 하는 것도 보여드릴 테지만 엄청 얇기 때문에 자 요거는 조금 작고 자 4번이 딱 맞네요 4번 그래서 얘가 약간 달랑달랑 얘가 조금 많이 그거예요 약해요 그러니까 너무 확 잡아 땡기지는 마세요 자 필 속옷을 또 이렇게 바르고 자 위에서부터 밑으로 누르는 방법도 있고 밑에서부터 위로 누르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양을 조절을 실패를 해버리면은 나중에 여기에 젤이 다 차겠죠 여기에 밑에서 위로 눌러버리면 그래서 내가 그게 어려운 분들은 밑에서부터 위로 붙이는 게 조금 더 안전해요 요거는 밑에서부터 위로 한번 붙여볼까요 양 조절이 사실상 조금 어려워요 그렇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내가 이렇게 붙이다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붙이다가 여기가 양이 많아가지고 팁이 떠버리면 여기 손톱 끝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뜨지 않도록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밑에서부터 위로 붙이는 거를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떼고 그래서 지금 방법이 이제 두 가지잖아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그래서 두 가지두 할 수 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떼놓고 하니까 저도 지금 이제 이렇게 붙이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는 왜냐하면 저희는 직원이 있으니까 옆에서 싸주니까 이렇게 그대로 잡고 했었는데 이거는 장점 같은 경우에 떼놓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만질 수 있어요 옆으로 딱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하면서 얘를 옆에 만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옆에 달려있는 애들 때문에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원장님들께서 한번 해보시고 써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턱이 얼마나 없는지를 제가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하고 바로 지울 건데 테스트를 해볼게요 흰색을 바르면 훨씬 잘 보이니까 지금 큐티클 라인에 딱 완전 갖다 붙이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지금 보면은 팁턱을 넘었거든요 팁턱을 넘어서 흰색을 바르면 훨씬 잘 보이니까 이렇게 발랐어요 지금 보시면 팁턱에 팁턱에 뭔가 이렇게 선이 있거나 이렇게 안 보이죠 턱이 아예 없어요 정말 너무 너무 얇아서 이게 너무 얇기 때문에 턱이 정말 보이지가 않죠 제가 베이스도 지금 안 발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 얇게 그래서 랩핑도 가능하신 거예요 얘가 얼마나 얇은지 또 다른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자 팁은 요 큰 거를 하나를 뗐어요 그래서 호일에다가 두고 자 플라스틱 우리 콘팁하고 이지풀팁 그 다음에 지금 이지풀팁 그 다음 콘팁 카노팁 다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기 솜에다가 퓨어 아세톤을 요렇게 딱 뒀어요 퓨어 아세톤을 하면 바로 녹거든요 자 얘를 요렇게 쌌어요 이렇게 싸서 뒀어요 자 시간 음..시간이 오 빨리빨리 2, 3, 4 어? 시간이 어디갔지? 6, 7 어? 1분 30초 1분 30초로 지금 쟀는데 제가 1분 딱 대면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면 한 30 한 5초 정도 지난 거예요 제가 지금 늦게 켰으니까 지금 엄청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우리가 30초? 지금 30초 정도 넘게 한 거가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녹았는지 한번 볼게요 이지풀팁은 진짜 빨리 녹거든요 되게 근데 되게 강도가 진짜 좋아요 자 취소하고 바로 얘를 한번 꺼내볼게요 얼마나 녹았는지 볼게요 자 얘 보면은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질 만큼 얘가 이렇게 녹아있어요 완전히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그래서 1분이 지나면 얘는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녹아있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 얇지만 되게 단단한 아이라서 그냥 지금 제가 이걸 가지고 막 1분씩 이렇게 둘 수가 없어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손님들도 그 랩핑하시면 되게 랩핑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랩핑도 하시고 그 다음에 짧은 손톱도 연장하시고 하시기에는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연장하는 방법 간단히 보여드렸고 네 이거 이제 사용해보시고 또 모르시는 점은 저희한테 얘기 주시면 저희가 항상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제 구입하실 거면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